야구팀 최준석 자 야구서 가만히 있어 준비 준비 이승윤 대 최준석 대구팀 이승윤 네! 야구 여기서도 한 번 서프라이즈 보여줘야 되는데 야구 이승윤 형이 이기는 거 한번 보고 야구팀 최준석 오! 거의 씨름 선수 같은 가장 작은 선수와 가장 큰 선수가 만났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승윤이 형 파이팅! 파이팅! 승윤이 형 파이팅이 없어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너지는 데는 진짜 한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내가 연습한 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큰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방심해서 뒤집어진 경기가 굉장히 선수 시절 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심은 안 할 것 같고요 최준석 선수는 실음 선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실음 선수가 돼 가는 게 아니고 실음 선수입니다 최준석 선수 야구의 커리어를 모른다면 소 한 3마리 정도 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좀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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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물하지 말라고 하네 너물하지 말라고 하네 너물지 아휴 허리사파 꽉 잡아 놓고 자세 오른쪽 자세 맞추고 파이팅 파이팅 연습했잖아! 자, 연습했어요. 연습! 자, 양수 가면서. 자, 양수 가면서. 준비! 준비! 이승윤대 세종선! 아! 이승윤대 세종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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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연습한 걸 아무것도 못해. 맺히기! 너는 맺히기입니다! 아! 귀여운 세레모니! 너는 맺히기입니다! 아! 귀여운 세레모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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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세레모니! 킹받는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최준석, 이승윤 힘없이 쓰러집니다. 아! 작정을 했어요. 그냥 강아지 들듯이. 예! 최준석 선수가 초반부터 바로 덜어버렸어요. 그냥 뭐 공원에 산책 날아가려고 준비하는 물건들들이 그냥 덜어버렸어요. 일단 뭐 최준석 선수가 들었다기보다는 숙여있다가 그냥 섰는데 딸려왔다! 딸려서 그냥 이승윤가 덜졌죠. 이게 심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야, 이게... 정말 딸려오네요. 그냥 서는데 배를 보시면 일단 최준석 선수의 배에 이미 밀리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배치기죠, 배치기. 아, 지금 이승윤 등에 묻어있는 모래보십시오. 모래쯤 들려. 아, 잔뜩 묻어있어요. 네, 참! 아, 좋습니다 최준석. 대단합니다.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최준석이 이승윤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 우린 웃고 있습니다만 개그팀 분위기는 지금 참담합니다. 기극인들이 웃음을 잃었습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저 표정이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웃음소리가 들려 듣기 싫구나 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한글자막 by 한효정